안녕하세요. 알멘 명렬아. 이 자리에 대해서는, 레벨의 칠과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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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투런이요. 수alk는, 랑 살리. 이 자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jän gaming, 랑 랑 랑 랑 랑 랑 랑 랑 미에 대해서는 een 생yungeseęp defendant. 음리. ​ e chor alg. 투명 loves. 이제는 가면 별로 별로예요. 그래서 지지야. 이윤성 수미 내 린다 내 뵈어 봐요. 린다 씨, 턴 요일에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생야라? 네 있어요. 아 네. 그럼 나하고 영화 불러 갈래요? 알았어요. 무슨 영화 볼 거예요? 바이오신지 말에 여름일기 여름일기 사마디아리스레 까 사마디아리스레 까 사마디아리스레 까 좋아요. 같이 불러 가요. 강미디아스 어둡다 씨야 두요일. 시간 이따. 생시티. 여름일기 사마디아리스레. 린다 씨야. 이야기 사마디아리스레. 사마디아리스레. 들어 보세요. 일. 린다 씨,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나하고 영화 보러 갈래요? 무슨 영화를 볼 거예요? 여름일기요. 좋아요. 같이 보러 가요. 하루가 변하는지요. 대화와 이야기 대화와 이야기 네, 그래요. 강미리. 아, 롤러 번호. 빈 전역 수학자 년이. 자, 롤러 그지야. 수민의 린다는 병리야와 토요일 몇 시에 만날까요? 선니니 배나이마두잠을 해. 2시쯤 만나요. 롤나이 락두이야. 아, 어디에서 만날까요? 배마두잠을 해. 서울 극장 앞이 어때요? 서울 몇 시 몇 시쯤이요. 롤레. 그래요. 강미리. 2시에 서울 극장 앞에서 만나요. 영화를 보고 저녁도 같이 먹어요. 영화를 보고 저녁도 같이 먹어요. 여신 집이 년이살래. 아주 두 사야. 네, 좋아요. 가오미리. 에이, 롤러. 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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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요일 몇 시에 만날까요? 2시쯤 만나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서울 극장 앞이 어때요? 그래요. 2시에 서울 극장 앞에서 만나요. 영화를 보고 저녁도 같이 먹어요. 네, 좋아요. 롤네. 너가 내 changes then. 좋은 stories. 새로וש Undie. 2시쯤 vessels. 어디에서 만날까요? 서울 극장 앞이 어때요? 그래요. 2시에 서울 극장 앞에서 만나요. 영화는 Bet Butts. 영화는 아니고 저녁도 같이 먹어요. 네, 좋아요. 아버님은 compress이киなレаздee. 아, 저는 이제 나성린에 이 스토리 를 올리라야 하고, 버겨벼리 마침에 소신 반물관에서 뮤지엠 깨달아입혀서, 그런데, 답에 맨 약소, 청소, 무, 청도이진. 그러니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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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수라, 보이러, 질리오면, 그러니까, 아랫창몰로, 안녕히 계세요, 건강리에 빠, 사과이 리오파양. 수미가 린다고 뮤직비디오에 깨대고 동아방은 가현이자에 두다양노볼리 에어 린다하니 비럽때미어 랩라임비안의 원어 안녕하세요 수미씨 고마워요 나도 박물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이 오전에는 야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가요 오이 오후 한시에 박물관 앞에서 만나요 그럼 토요일에 만나요 마늘 쓰레기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Toadshin은 개가게든 뭐 다atro양노볼리 에어 린에 만나요 의소로 교통은 비해 차인하 러시일에 이용해 모래는 고정연 circulation 나아 린이 날에 니라인하게 피아노이 마주 린라잇 인상 틸리 아 으 마늘 넓 세아 러 сл 얼리 다 릈 3. 안녕하세요, 스무 씨. 고마워요. 나도 박물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5일 오전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가요. 5일 오후 1시에 박물관 앞에서 만나요. 그럼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스무 씨. 고마워요. 나도 박물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5일 오전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가요. 5일 오후 1시에 박물관 앞에서 만나요. 그럼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